오늘은 처형 부부와 처남이 집에 놀러왔습니다. 낮에 와서 얼른 점심 먹고 공원에서 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비교적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들을 집에서 만들어 봤습니다. 지금부터 믿어주세요. 비교적 안내요? 왜요? 뭐가 없었어요? 뭐가 필요했구나? 탄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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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? 남는 거 내가 갔다 올게요. 주님은 녀석이 닭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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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우면 내꺼 커피 날아갔다 내가 이렇게 안올지? 엄마 기다려 구워 집사님 근데 해 네? 집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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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람 집사람 내가 속고는 거 안 돼 집사람 집사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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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